안녕하세요. 11살, 8살, 3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들넷 엄마입니다. 오늘은 대전과 홍성에서 제 사촌들이 놀러온다고 해서 수영장 키즈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릴 때 정말 신나게 같이 놀던 사촌들인데 각자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큰 맘 먹고 만나자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저희 동네까지 와준다고 해서 드디어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고 처음 만나는 팔촌 사이였는데 역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안 드셨어요? 1등으로? 에블랜드 안 먹어요. 에블랜드 안 먹어요. 에블랜드 너무 에블랜드 다 먹어요. 에블랜드 며칠 전에 갔다가 먹는데 아.. 더 세게 아.. 도우 형아 왜 안 돼? 아.. 도우 형아 물 안에 있지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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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좋겠다 기분 좋은 편 알았다 툴훈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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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딸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애교가 넘쳐요 정말 아이쿠 이뻐다 윤찬이는 처음 보는 이모가 둘이나 있어서 오늘 거의 투명하기였어요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윤찬이도 바나나 더 줘요 네 오늘 저는 성의 학교가 훨씬 커졌어요 예 네 예 아빠로와 아빠로와 시우가 가르쳐줘 안 혼자 할 수 있어요 가르쳐줄게 없어? 시우가 가르쳐줘 알았어 일어나서 우찬이 우찬이도 일어나요 아이고 이쁘다 아 진짜 눈을 벗어 하이 먹자 영상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 맛있을 거 없나? 이거 맛있을 거 없나? 짠! 저기에 수아가 있어 그래도 그쪽으로 가봤래 수아가 잘 배워줄래? 유턴! 오! 유턴도 할 줄 알아 제 쫓erapٌ 유턴 재밌 hypoth Ek 정원아 정말 신기해? 정원아 재미있어? 정찬이 잘한다 Jon이 al Till, Here come somebody 잘 가요 정원아 에이이가 여기까지 왔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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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울옥찬이 꼈어! 우찬이 좀 빼줘! 형아, 얼리 해줄래! 이거 신기해! 어! 주울옥찬이! 우찬이 좀 빼줘! 우찬이 좀 빼줘! 우찬이 조심해! 우찬이 조심해! 우찬이 뒤로 말아세요! 윰닥 들어 들어가! 우찬이 조행아 뛰어줘! 우찬이ipl表. 인식사위원표 추워야? 우찬이 조행아 할 거야! Mole? 유 90ac1 웬000g 앤후 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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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의중 빅대의gere excuseна 그리고 95ac2 오! 왜 이렇게 없는데? 이게 좀 이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심심! 이건 심심! 이건 심심! 안녕! 뺏어 줄래? 맛있다! 뺏어! 풀assemble! 끝! ijo! angle Top 8 아이! 너무 중요해 도구우 지키는 거 짝꿍 같다 지키는 거 짝꿍해 지키는 거 짝꿍해 도구우니 잘한다 잠깐만 주호야 도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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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키즈카페 끝나는 시간까지 놀고 시우는 막차 타고 겨우 집에 갔어요.